위프네버 출전 모습과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의 오른손 미미의 도서 굿세어라, 미미쌤, 사진 출처 콜론 손미미, 위프 챔피언십 월드 프로인 머슬마니아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손미미가 이번에는 굿세어라, 굿앰프, 쉐어라이프, 미미쌤이라는 제목으로 책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의 등극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손미미의 도서 굿세어라, 미미쌤은 어린 시절부터 힘들고 두렵지만 망설일 수 없었고 엄마이기 때문에 해내야만 했던 날들에 대한 저자의 진솔한 고백으로 동시대 여성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기에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및 출간 3일 만에 이수에와 함께 서전 및 독자문회가 이어져 주위로부터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산소호우기를 상비약처럼 두고 살아야 했지만 41살의 나이에 피트니스 비키니 선수의 도전에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47살의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먹방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등 20여 년을 쉼없이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자 손미미는 이 책을 통하여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 손미미는 이 책을 통해 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저 잘 해내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며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나의 결핍 즉 내 인생 최초의 고백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가난해서 배운 게 없어서 여자라서 엄마라서 또는 경력이 단절돼서 너무 늦어서 등의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라고 밝혔다. 한편 저자 손미미는 2018년도의 EBS 프로그램인 우리 가족거리 좁히기 부모 성적표에 출연해 가족의 이야기가 방송되어 당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현재에도 여러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상영되고 있어 틱톡을 비롯하여 다양한 SNS 채널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 또 세계 피트니스 연맹 위프 챔피언십 월드 프로로서 인쿠퍼레이티드 호주 내추럴대회 월드비키니 프로 중국 다이아몬드 피트니스 대회 프로키스포츠 페스티블린 데이구 그랑프리 머슬 앰프 피트너스 스포츠 1위 올림피아 코리아 마스터 비키니 1위 등이 화려한 입상 경력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인플루언서 먹방 크리에이터 피트니스 센터 대표 피트니스 비키니 세계 챔피언 mc 강연자 리더십 웃음 치료 서비스 마인드 강사 이벤트 회사 대표까지 다채로운 활동을 해가면서 지금도 꿈을 향해 그리고 희망찬 인생 2막을 향해 한발 한발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구세어라 미미쌤 저자 손미미 및 도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인스타그램 콜론 https m 인스타그램 점컴 미미 썬 유튜브 콜론 https m 유튜브 점컴슨 미미 8682 해시 참조 구세어라 미미쌤 저자 손미미 소개 현 손 미미 쓴 미미 유튜브 채널 운영 49세 월드프로 손 미미 운동 다이어트 손 미미 쓴 미미 맛집 먹방 브이로그 인스타그램 미미 썬 틱톡 미미 먹뱅크 현 쇼핑몰 운영 https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점 컴 미미 밑줄 tv 전 미미 머슬 피트니스 대표 모델 비키니 스포츠 월드프로권 획득 전 레크리에이션 mc 특강 강사 전 뉴 커뮤니케이션즈 이벤트 대행사 대표 부산 디지털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졸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